이 도자기는 일단 보기에 이뻐야 되거든요. 우아하고 단정하고. 이거 옛날 전통 커플 식사 룩 같아요. 뭘 먹을 때 목이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높게 해서 먹으라고. 부럽구나. 용도는 뭘 것 같습니까? 안 지나. 안 지나. 너무 작죠. 귀걸이 남성스럽지 않고 아마 여성들이 좀 있는 것. 우리 누나방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.